안녕하세요 엑소 리더 수호입니다 엑소의 여러분들을 위한 팬클럽 커뮤니티가 오픈됐습니다 지금 황호 소리 들리시나요? 다들 둘러보고 계신거죠? 오랜시간동안 저희를 응원해주신 우리 봄원 엑소의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또 여러분만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액팩이 되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커뮤니티는 미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도 헤매지 않고 쉽게 찾으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 커뮤니티를 찾다 길을 잃으셨다면 저 수호가 금방 데리러 갈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엑소의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리더니까 좋습니다 그럼 곧 데리러 가겠습니다 꼭 액팩행, 엑소가 확실히 주는 행복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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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